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검콩은 하나하날이 작고 조그마하지만 그 작은 크기에는 엄청난 영양가와 여러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 암세포 증식 억제, 면역 증진 효과가 뛰어나며 심물사 에스토르기닌, 이소플라본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과 더불어 폐경 이후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골다욕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검콩에 들어있는 레이스틴 성분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며 산삼의 주 성분으로도 유명한 사포니는 검은콩에도 함유되어 있는데 사포니는 고지혈증, 고혈압, 돈매 경화를 예방하고 비만 체질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검은콩에는 모발 성장의 필수 성분이 시스테인 역시 풍부해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지닌 검은콩은 슈퍼푸드이며, 제일급 장수 식품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검은콩 효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의 전의를 억제해주며 위암과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의대 연구팀은 2만여 명의 한국인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한 번에서 네 번 또는 매일 콩과 두부를 먹는 사람들은 거의 안 먹는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32%에서 43%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혈액 속 이소플라본 수치와 대장암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소플라본 혈중 농도가 가장 높은 상위 25% 그룹이 하위 25% 그룹에 비해 대장암 위험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에서 만 4천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6년간에 걸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류를 많이 섭취한 사람은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았으며 또 일주일에 2회 이상 콩류를 섭취하는 사람은 그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최장암 발병 위험이 아주 낮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성분은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급감함에 따라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인 콩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면 파골세포의 뼈 재흡수를 억제하고 고라세포의 뼈 형성을 촉진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암해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콩 속 이소플라본은 조리 방식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을 볶았을 때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컸습니다. 연구팀은 검정콩의 한 종류인 쥐누니콩을 볶고 삶고 찌고 압력가열하는 4가지 방법으로 조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도의 팬에서 5분간 저으며 볶고 불린 콩을 냄비에 넣어 16분간 삶고 불린 콩을 채반 있는 찜 냄비에 넣어 찌고 불린 콩을 압력 냄비에 넣어 125도에서 5분간 가열했습니다. 그 결과 이소플라본 함량이 볶은 콩의 경우 759 마이크로그램 당그램 압력조리한 콩에는 725 삶은 콩에는 591 찐콩에는 511 마이크로그램 당그램이 들어 있었습니다. 볶을 때가 찔 때보다 이소플라본 함량이 48%나 많아진 것입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의 항암 효과를 살펴보는 세포실험에서도 볶은 콩에서 추출한 이소플라본의 유방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볶은 검은 콩 섭취량은 끼니당 30g 정도를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이소플라본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며 치아가 나쁜 사람은 볶은 콩을 가루로 만들어 생수에 타서 먹거나 국이나 찌개 나물 무칠 때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한 천연 발효식초에 볶은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하루 절여두었다 먹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식초는 콩에 풍부한 단백질의 소화 흡수를 도와주며 식초의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분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쌀밥 대신 콩밥을 먹으면 부족한 영양가를 보충할 수 있고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때 콩을 불린 물을 반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콩을 불릴 때 생기는 하얀 거품의 성분인 사포닌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다만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오랜 기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잘 분비하지 못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역, 다시마와 같은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콩을 함께 먹으면 체내 요오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콩밥은 백미 대신 현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쌀결을 정제하지 않은 현미에는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으며 여기에 콩을 섞어 현미콩밥 형태로 섭취하면 더 큰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현미밥을 지을 때는 소주 두 잔 정도를 넣어주면 현미 속 폴리페놀 성분이 더 빠져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알코올을 넣은 현미밥이 순수한 물을 넣었을 때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1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혈액순환 개선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며 현미밥을 지을 때는 압력밥솥보다는 일반 밥솥을 사용하면 고온에 의한 영양성분 파괴를 줄여 폴리페놀 함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검은콩은 하나의 식품일 뿐이지만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힘이 담겨 있으며 같은 재료라도 단순히 조리법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늘 아프지 않고 행복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